취재 도중 검사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례적인 일입니다. 저보고 죄를 인정하라고요.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... 사장님!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! 우리 친오빠가 그러는데 오빠 말투가 꼭 경상도 사람 같대. 펀스버니 액센트가 경상도 방언이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. 왓챠 브로우. 사기라는 건 말이야.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이 그냥 저녁이야. 야, 펜실벤이야. 네가 나가기 싫다 그래도 내가 널 꼭 내보내야겠다. Just a moment. Okay! 내가 볼 땐 넌 나쁜 새끼일까 아닐까? 아닐걸요? I love you.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전직 검사가.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! 자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